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창작 컨텐츠를 가져왔는데요 이름하여 바로 2019년 마비노기 병맛 듣기 대회 평가 자 중요한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병맛이니까 알아서 대미루만 보시구요 저는 분명히 경고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평가 듣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모든 문제는 녹음된걸로만 진행된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로젠제TV에서 열린 마비노기 병맛 듣기 시험에 응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시 문제 1번 문제 들어갑니다 1번 문제 뚜따루 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 6번 문제 7번 문제 8번 문제 9번 문제 10번 문제 10번 문제 10번 문제 10번 문제 10번 문제 10번 문제 15번 문제 192개 왓왓땅 땅 땅 따란 땅 바나나송은 뭐야 정답은 두갈드 아일랜드 두갈드 성터 마을음악 입니다 너무 똑같이 불렀다 진짜 자 3번 문제 자 정답은요 바로 피드신화 노래였습니다. 자 원곡 들어볼까요? 4번 문제 렛츠고 4번 문제 뚱뚱따라 뚱 방방뽀 랑 뚜루랑 자 정답 들어볼까요 원곡 들어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반응이 이게 이거라고? 이게 이거지 자 5번 문제 갑니다 뚜란따란 따란 뚜란따란 따라라 로로로란 이게 똑같다면 청력검사 해보라고 버드넬님이 맞췄습니다. 이건 배빈입니다. 티를 자빠져 많이 해요. 이건 말콤이고요 포커 페이스에 기워나가시죠 빰빰딴 따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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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6번 문제입니다 둔툰툰툰 뚜루루루란 따라란 따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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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정답 원곡 들어보겠습니다 이상한 고향의 북은 맞고요 7번 문제 가 보겠습니다 뚜뚜라따따라따 뚜뚜뚜루루루 뚜뚜뚜라따라 뚜뚜뚜루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정답은요 사실은 막강한 콤비 로나와 판노래 입니다. 원곡 들어볼께요 자 다른 노래라고요? 당연히 내가 불렀는데 자 로나한테 사주야라고? 진짜 원성 엄청 빗발치네 자 8번 문제 가겠습니다. 뚜뚜라란 뚜뚜뚜라란 마독화에 올려보라고? 그거 좋다 뚜뚜뚜런 이거 쉽다 이건 자 정답 네 찹쌀 튀김이 그렇죠 알비던전 입니다. 정답 원곡 들어볼까요? 교체 aimer, 극´중 9번 문제 가겠습니다 9번 문제 렛츠고 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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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벰 되 당신 양심 녀ığın 거리라고? 우리 모바 미니 중의 보러 볼어ınt 발이 던져 나와 정답 자 갑시다 자 10번 문제 들어갑니다. 빰빰빰 빰 빰 빰 빰 너무 쉬웠지? 빰빰 빰 빰 무난히 마시네요. 아본입니다. 원곡 들어볼까요? 자 이 노래였습니다. 다들 역시 한마디로 모아서 하는게 이 좋은 곡이 이 좋은 노래가 하하하하 자 이렇게 해서 로젠젠의 병마 티비 아 놀랬네. 마비노기 병마 부근 맞추기 듣기 평가는 이걸로 일단 1회는 끝내겠습니다. 다음 2회를 기대해주세요. 녹화적에서 끝내겠습니다. 로바